취업한지 3개월차 회사 들어갔더니 마이데이 티모니스 써서 행복한 날 재밌겠다 재밌겠다 사투리는 아니고 제가 요즘에 손전화를 좀 쓰는데 참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요즘 계속 감탄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식착 받죠 저는 그 귀떼기 아저씨를 진짜 좋아했어요. 만복이 형님인가? 저는 진짜 만복이 형님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진짜. 귀떼기 아저씨. 만복이 형 진짜 좋아했어. 너무 멋있으세요. 그냥 그 형님이. 아. 안 보신 분들도 계셨어요?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. 진짜 미안해. 안 본 분이 있음. 내가 이걸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. 제가 참. 죄송합니다. 못 본 걸로 해주시라요. 빨리 올해도 팬미팅을 할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. 아직 언제 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. 하지 않을까요? 오래 보자. 그럼요. 오래 봐야죠. 오래오래 봅시다. 오래오래 봐서. 오래오래 봅시다. 집에 안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15만 명이나 보고 있다니. 아니 벌써 15만 명이나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가보겠습니다. 잘 자시라요. 들어가세요. 하루하루. 뒤. 하하. 하하. 감사합니다.